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 가르치고는 백호 선생입니다 자 올해 마지막 강의 소개하겠습니다 생명과학 1 실전모의고사 시즌 4가 되겠습니다 오늘이 10월 13일이에요 이 교재에 입고되는 건 10월 17일 그렇게 되는데 오리엔테이션 먼저 찍어 올립니다 벌써 시간이 쏜살같이 쭉쭉쭉 흘러서 이제 한 달 후에는 수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감회가 새롭고 많이 두렵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또는 일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기대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여러분들 그간 고생 많이 하셨고 자 마지막 시즌 4 모의고사를 통해서 최종 점검 하셔가지고 수능에서 정말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1년 정규 커리큘럼 말고 섬계안이나 상크스나 올반 이런 거 말고 모의고사 커리큘럼이 투트랙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단계별 모의고사 시리즈 매 시즌 6회 모의고사로 6,4,24 24회분이 준비되었습니다 그중에 이 시즌 4를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 전에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물론 이거를 여러분들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오리엔테이션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하여간 내가 단계별 모의고사를 제대로 안 했다 그러면 이거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나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먼저 권장을 해요 그래서 개념용 모의고사 안 했으면 이거 하시고 자기 등급이 좀 아직 낮다 실력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먼저 하시고 늦더라도 그리고 1,6 모의고사 이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출원용 모의고사는 놔두고 1,8 모의고사도 좋아요 그래서 개념 모, 1,6 모, 1,8 모가 우선이다 출원용 모의고사는 이 고난도 유저를 포함한 출원용 4문제가 들어간 거라 이건 1등급 만점 원하는 친구들이 이거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들을 해 주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근데 내가 지금 이제 11월로 넘어갔고 너무 이제 시간이 없어 그러면 이거 못했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실전 모의고사 중에 일부라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건 질문들이 많아서 내가 설명을 잠깐 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만 다시 보면 정규 20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4개 시즌 총 24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지금까지 왔고 시즌 1은 작년 수능 수준이고요 시즌 2는 작년 수능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점차 난이도를 높이죠 그리고 9월 모평 이후에 9월 모평을 반영하게 시즌 3랑 시즌 4인데 시즌 3는 가장 어려운 수준입니다 꽤 어려워요 그리고 요거보다 봉우리 쫙 찍고 그 다음에 시즌 4 지금 하려고 하는 요거는 그거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낮습니다 근데 시즌 2보다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 학생들이 한번 풀어보고 피드백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게 수능 예상 난이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9월 모평, 6월 모평, 수특, 수안 그리고 선생님이 아이디어 많이 짠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진짜 가장 심혈을 기울인 모의고사가 시즌 4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선생님 실천모의고사 내가 모든 시즌 다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아요 그런 친구들 꽤 있을 거야 다음은 가장 좋아요 근데 내가 일부만 할 거예요 라고 하면 요 시즌 1 요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즌 4 두 개 시즌만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권장을 합니다 자 내가 실력이 좀 뛰어라 정말 난 고난도 말하고 싶어 그러면 시즌 3랑 시즌 4 근데 시즌 1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재고가 거의 소진될 지금 상황이에요 며칠 후에는 더 이상 찍을 생각은 없어 그러면 시즌 1 대신 시즌 2랑 시즌 4를 해도 되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하셔도 좋고 가장 좋은 건 다 해주는 게 좋다 자 시즌 4 포함해가지고 실천모의고사 시리즈는 이렇게 되는 거고 단계별 모의고사와 달리 수능과 동일한 수준의 훈련을 해주는 거야 20문제를 30분 이내 굉장히 실전 훈련 효과가 좋겠죠? 실력 점검하고 자기가 취약한 부분 약점들이 다 보일 거야 그걸 보완해주는 그런 목적도 있다 문제들은 평가원 기출을 베이스로 합니다 특히 올해 6월, 9월 그리고 EBS 수특수환 반영해서 고퀄러티 문제 전부 다 저와 우리 연구원들이 다 제작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즌별 회차별 난이도와 유형을 조금씩 다 달리 해놔요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경험해 보시라고요 자 그렇게 준비된 게 실천모의고사 시리즈고 시즌 4 그 중에서 이거는 마지막 모의고사입니다 그리고 올해 내가 그리고 우리 연구원들이 예상한 수능 유형과 난이도 그거로 딱 준비를 했어요 적중하면 좋겠지만 적중 안 될 수도 있죠 내가 평가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잃지는 못하니까 근데 심의를 기울여서 만들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고 올해 9월 모평을 가장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반영합니다 그리고 6월 모평 올해 9월과 6월 모평은 평가원이 올해 한번 쭉 내본 거라 평가원도 올해 6월 9월 모평 문제를 수정 업그레이드해서 수능에 다시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즌 4에서는 9월 그리고 6월 그리고 작년 수능 문제 이런 걸 최우선적으로 반영 변영 그래서 문제로 구성했다 보시면 되고 수특수환 주요 문항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념형 문제들 지난 9월 모평에서 어렵게 냈죠 신자료나 함정지업 이런 게 있었단 말이지 그거를 반영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다양한 유형과 난이도로 됐다 이건 앞에 했던 얘기고 자 강의는 10월 17일 목요일 날 입고가 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때부터 자기가 신청할 수 있을 거고요 해설 강의는 18일부터 업로드가 쭉쭉쭉 될 겁니다 강의는 한 60분 내외 될 것 같아요 조금 자세히 하면 70분까지 될 것 같기도 한데 총 6회 분 전부 다 지금처럼 스튜디오 촬영이 되겠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태까지 시즌 1, 2, 3 쭉 봤던 학생들은 같은 내용입니다 수능과 동일한 환경에서 하시고 30분 딱 맞춰서 하시고 OMR 카드에 옮겨 적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시간에 포함시켜서 하시고 다른 종이에다 풀지 마세요 모의고사 4페이지 이내에서 수능과 똑같이 푸는 거 훈련하시고 모의고사 직후 곧바로 해설 강의 수강하시고 해설지 그리고 정답이 나가긴 하지만 해설지를 내가 일부러 간략하겠습니다 왜? 해설지 목적이 아니고 해설 강의가 주요 목적이야 해설 강의를 자세하게 내가 하기 때문에 해설 강의에서 얻을 게 많거든요 해설 강의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전문학 다 해줄 거고 그리고 이따 얘기하겠지만 학생들 미리 본 친구들 채점 내가 정답 모아가지고 정답률과 예상 등급컷 보정해서 쭉 올려줄 겁니다 자 그리고 시험보구나 하면은 점수만 확인하지 말고 틀린 거 그냥 어 이거 왜 틀렸을까 간단하게 넘어가지 말고 철저하게 복습하시고 실전 노하우 습득하려고 노력하세요 내가 왜 자꾸 실수하나 실수하는 그 습관 없애려고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스스로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 그 트렌드가 다르거든요 경향이 다르고 자 그리고 자기가 구멍났던 개념이나 잘 못 푸는 유형 스킬들 정리 다시 한번 해주시고 그런 걸 쭉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리고 시간 안배라든지 문제 고나도출원형 접근법 이런 거 실전 노하우들 스스로 많이 이런 거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단계별 모의고사 이후에 실전 모의고사까지 쭉 해서 정말 실전 훈련 많이 하면 정말 내가 계속 얘기하는 예리한 감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각 갖고 수능을 보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백호 모의고사 분석 서비스 앞에 잠깐 얘기했죠 10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시즌 4에 이 테스트 정답을 입력해 주시면 그 미리 한 학생들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정답률 등급 컷을 선생님이 좀 보족할 거야 미리 한 친구들이 실력이 좋아가지고 조금 높거든요 조금 보족을 해가지고 요거를 공지사항 이런 데 게시할 겁니다 해설 강의나 이벤트 먹거리 요거 한 친구들한테는 먹거리 좀 제공해 줄 거고 자 QR코드들이 있어요 봉투 모의고사인데 거기에 표지에 QR코드 있는데 이게 모의고사 채점 빠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에도 QR코드가 있는데 이건 해설 강의 빨리 볼 수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봉투에 담겨서 가는데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의고사 6회문과 OMR 카드 6장 들어가 있고 간단한 정답과 해설지가 제공이 됩니다 시험지 평강과 같은 그런 폰트 형식으로 해놨고 간단한 한 페이지짜리 매 회마다 한 페이지짜리 해설 다시 한 번 요 해설이 부실하다라고 컴플레인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해설 강의 보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OMR 카드 이렇게 된다 자 이게 생명각 1 시즌 4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속입니다 부디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모의고사고 요거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가지고 진짜 올 수능에서 여러분 인생 최고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소개 여기까지 합니다 자 강의 소개